강원도 첩첩산 중에 570억을 들여서 초대형 콘도를 짓다가 십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입니다. 여기 골프장이 많은데 오크밸리 골프장 바로 근처에 공사를 지금 중단해가지고 13년 14년 동안 이렇게 폐건물로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횡성하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한우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횡성한우 소고기로 유명한데 아이고 비싸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리조트 공사를 시작한지는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 57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 예술, 휴양을 하는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콘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공사가 270실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도 건설사가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570억이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1000억은 충분히 넘을 겁니다.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유치권 행사 컨테이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치권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컨테이너는 다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콘도만 지으려고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야외 공연장도 만들고 야외 스파, 펜트하우스도 7가구를 만들고 호텔형 빌라를 또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49가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공사가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아주 장기간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새로운 건설사가 이 폐리조트를 인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13년만에 작년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폐건물 같은데 오면 돋고말이 있죠. 야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바지에 붓고 신발에 붓고 참 짜증나는데 여기는 공사를 재개하면서 잡초같은거 깨끗이 정리를 했네요. 새로운 건설사는 이 부지하고 이 폐건물을 얼마에 인수했을까요? 야 놀랍습니다. 무려 8억에 인수를 냈습니다. 여기 부지만 해도 9천평이거든요. 초기에 공사 시작할 때 2007년도 이때 이 땅값만 해도 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무려 8억에 다시 인수를 했네요.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죠.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기가 힘들겁니다.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공사를 시작한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 안전모 화이버하고 수건이 걸려있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거는 공사를 재개를 하면은 이런 내부에 비 안맞는 곳에다가는 건축자재 같은걸 싸놔야 되는데 안에도 지금 텅 비었습니다. 별 자재가 안보입니다. 공사는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원활하게 공사진행이 안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정도 걸립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있지만은 또 국도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국도가 꼬불꼬불하고 산도 많고 하다보니까 자동차로 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여기로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주위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여기 바로 옆에는 오커벨리 CC가 있고 이 근처에도 골프장만 한 대여섯개정도 보입니다. 물론 스키장도 있지만은 겨울 환철 장사죠. 횡성 이쪽 지역은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주로 찾는 손님들은 골프장 고객 손님들이고 따로 이렇게 국내 여행을 즐길 그런 여행명소나 이런거는 특별히 없네요. 네 여기가 콘도 방인데 야 지금 어지럽습니다. 전선이 막 늘어져 있고 공사를 재개를 한건지 안한건지 참 애매합니다. 13년동안 빈 건물로 남아있다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 안전진단도 해야되고 안전점검도 해야되서 공사 재개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변 경치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특별한 전망은 없습니다. 앞에 산이 있고 뭐 산도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산 절경도 그렇게 멋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22년 10월달에 재착공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공사한거 치고는 별로 진도가 안나갔어요. 이런 폐건물들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유치권 설정해가지고 법원 경매로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 낙찰을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또 조금 시작하다가 또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다른 업체가 또 더 싸게 경매받아서 또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실패하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도 부직이 있습니다. 2007년 당시에 이 콘도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당시 천만원 넘는 그런 아파트도 잘 없었는데 그런 가격으로 이제 회원제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아마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호텔형 빌라도 그렇고 분양이 제대로 안되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고를 맞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이 9천병 땅하고 이 폐건물을 8억 8천에 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싼 가격에 산겁니다. 평당 10만원도 안되는거죠. 여기 공시지가가 보면 평당 33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이 땅을 다 샀으니까 엄청 싸게 산거라고 봐야죠. 골프가 이제 대중화되서 국민스포츠다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인기가 시들해졌죠. 저도 40대 중반쯤에 늦게 골프를 외워가지고 골프를 좀 몇 년 동안 쳤는데 지금은 안치고 있습니다만 이 골프 한번 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한번 라운딩 가면 30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돈이 들어가죠. 골프를 제가 안친 이유는 너무 밀어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은 뭐 3,4만원만 주면 골프 카트 끌고 여유있게 치는데 막 7,8분 단위로 한 팀을 밀어넣고 밀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돈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크밸리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참나무골입니다. 오크는 참나무죠. 밸리는 꼴짝이 그러니까 참나무골이죠. 참나무골 리조트 아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나요? 아 그냥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리고 콘도 왼쪽에 보면은 지금 공연장, 스파, 펜트하우스 호텔형 빌라 이 건물들이 지금 여기도 벽체만 올라가 있고 흉물스럽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콘도 아래쪽에 있는 별장형 펜트하우스인데 뭐 거의 전원주택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이렇게 벽체 골조만 올려놓은 상태로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폐건물들은 꼴짝이 꼴짝이 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